이 애기민은 친부모님 찾고 싶다는 생각 안 들니? 버려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 매형 한용덕 감독님 말이야 이번 영화 주인공 이충기가 촬영 중 다쳤다더라 저분 참 잘 어울리세요 네? 한PD님이랑 이혜린 아나운서랑 사귀신다면서요? 무슨 소리세요? 아니에요 저저저! 당신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입양하다 얘기하면 세상 살기 편하겠지? 최세영 참 좋겠다